3빙 3빙 4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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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3빙 4빙 4빙 5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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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라 emotion 다 unos 5빙 8빙 내가 Skip 아 거짓난 케이리그 잘 안본다 아까 저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물가스 오일에 아 너무 하이텐션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 이 시간 때는 아 둘이네 좀 늦었네 아니 뭐 이 시간에 뭐 또 너무 하이텐션 안해도 되지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내가 막 떠들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 매너가 아니긴 해 근데 이제 방음이 너무 안 된다는게 문제지 제가 한 번씩 하이톤 낼 때가 있어요 아 이걸 하면서 막 그럴 때 이제 그게 한 번씩 들리거든 들리거든 그러면 자다가 갑자기 그 소리 때문에 깨면은 좀 이제 열 받을 수 있지 근데 모르겠네 나 때문에 쿵쿵 거리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평소에도 맨날 떠드는데 뭐 하여튼 일시간대 조심해야겠다 그거지 한 번 들은 이후로는 엄청나게 부끄러워서 쩐 Miguel 데핀 먹었다 데핀 먹었다 아귀의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귀의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해는 돼 야 이거 참 쉽지가 않다 아지자로? 맞네 동행도 축구 좋아하니까 양해 주세요 너무 큰 데시벨은 안 될 것 같아 지금 근데 어떻게 방송시간대가 저녁시간대인데 방송시간을 낮으로 바꿔야 되나? 오우 폼 좋다 지금 다 맞추네 내가 다 맞는건가? 아맨 얌전하니 좋다구요? 오케이 이텐션으로 갑시다 참 잘 오게 텐션 낮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죠? 쿵쿵쿵 했는데 떼도 시끄럽게 떠들면 이 새끼 안되겠다 내일 칼 들고 간다 요새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제가 호신순을 할 줄 알지만 칼은 놓고 아하하 아하하 아 나 순간 차지 집중 못했다 잠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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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인정 저 우리집에 덤벨 봉 같은거 있거든요 호신용으로 써야겠다 아 아 아..아니..이걸? 아..이..이런거 안맞아..이런거 안맞아 이런거 안맞아 톤을 높이면 안돼 와..뭐야 독수리형님 38개가 쏩니다 쓰나요? 어..제가 지금 여기 꼽쌀에 끼어 있는 형식이라서 검둥이야 미아유 일단 쓰나하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검둥그레 딸랑 알독수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기회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공격 같은 경우는 또.. 빡세기 때문에 지금 제가 톤도 4톤이라서 바로들긴 좀 그렇네요 왜냐면 앰포를 쭉 하다가 지금 갑자기 들면 어? 이 사람 앰포하다가 갑자기 쓰나 했지? 지게되면 어? 이 사람 때문에 졌는데 살짝 그런건지 알죠? 원래 그런거 신경쓰면 안되는데 오늘은 좀 앰포 즐기고 제가 치고와서 시원하게 쓰나 하겠습니다 펀치 괜찮은데 오랜만에? 좀..되게 공격적인 느낌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제발 샘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껌 많은거 같은데 캐릭터 형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은 들게 해야될거 같아요 형님 쓰익..죄송합니다 일단 기회 있을 때 한번 들어 볼게요 이 시간때는 내가 생각해도 방음이 좀 잘되지 않으면 세게 얘기하는건 아닌거 같애 맞아 에티켓 층간소음 요새 문제 많잖아요 지금 층간은 아니더라도 이슈가 있을만 하지 그치 나 locked 형 0코 뭐였죠 고따구로 해봐야 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해봐 봐 트야 트야 두더지 스탭 나 뭐 들고 있지? 폭 있네 고장 이번에 팀대 나아가요? 저희도 내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뺐다 뭐야뭐야 아이고 너이스 호응이 없다고요? 멤버 잘 안 구해져요? 내가 이렇게 작게 말하기가 더 힘들어 막 목에 힘들어 간다 되게 소곤소곤 되긴 뭔지 알죠? 아 큰일 났다 도망가 도망가 거물 거물 나이스 나이스 검작옵게요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어 쎈 먹고 쓰나 했으니까 검을 갈지 않네 검없어 검 아니다 이거 하나 둘 지금 없겠지? 이 정도면 아 까비 까비 까비다 까비다 아 이거 검을 빨리 잡고 다른 곳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아 여전히 난 실패 뭔지 오 무서워 개피했을 때 할수있는거 비치기 춰 또 내가 잡았네? 콩이리콩 어 또 한번 딱 빼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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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까운데 빨불 뜨면 내가 안 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논지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나 거맛을 것 같은데 트럼리 승리하였습니다 아 다행이다 하나 딱 끊어 주셔서 다행이었다 이거 힘들뻔했다 오케이 멍하니 보세요 화이팅 아 참 이거 아니잖아 형들 오 밀린다 밀린다 눈을 베아라 갑옥 갑옥 이이이이이 아 이거 혼자 어떻게 막아 아이고 아깝다 어 이건? 아깝다 겜상감도 오 여기 작업 패턴 알겠다 중옥 치면은 갭으로 들어오는구나 검동그래님 별풍선 1개 감상타 오 검도겐 나있다 오 예 방은 이제 진짜 오면 안된다 어? 최악인님 어서오세요 꼴등도 뒤에서 1등이란 말이죠 다시 1등 올라 2등까지 왔죠 지금 그치? 다시 1등 치고기 치고기 여기다 여기가 치고기 치고기 전설의 일군 여덟명은 누구인가요? 예? 전설의 일군 여덟명이요? 글쎄요 테너시 기순아 1군은 뭐 얘기할 순 있죠 1군이 많아요 요새 1군 좋아해요 테너시나 했다 제일 재밌습니다 박수 칠 때 딱 떠나기